Trib Vital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? 원스 안녕? 안녕? 원스 안녕 원스 안녕 가만히 있어줘 헐크 봐봐 너야 헐크 안녕하세요 헐크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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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시큰둥이 헐크 이렇게 시큰둥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뭐 하는지 말했어요 애들? 말 안 했어요? 안녕 너무 귀엽죠 원스 원스 보여주려고 제가 헐크를 데리고 브이앱을 켰습니다 이 이름은 헐크에요 종류는 비숑이에요 그치? 헐크 비숑이지 비숑 헐크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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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헐크랑 브이앱 중이에요 안녕 원스 안녕 왜? 왜 삐졌어? 왜? 왜? 헐크 왜 삐졌어? 헐크 헐크 왜 삐졌어? 헐크 내려가고 싶으면 안돼 내려가면 안돼 안 돼 누나랑 놀아야 돼 헐크 응? 헐크 놀아야지 헐크 헐크 봐봐 귀엽죠 이름 촬영장입니다 하고싶어 발 헐크 치고싶어 가고싶어 가고싶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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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싶어 어디 어디 일나 일나 일나봐 일나 타봐 으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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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빠빠빠빠 안녕 할 말이 없네 카이크 할 말이 없어 헐크 뭐라고 해봐 왜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왜 말이 없어요 헐크 대답하기 싫어요? 응? 할 말이 없어요? 헐크 헐크 아직 헐크가 헐크인지 몰라요 자기가 너무 귀엽죠 헐크 헐크 몰라 자기가 멍멍이 여기 봐 헐크 눈 코 여보 우리 집에 너 형아 있어 응? 나중에 형아랑 같이 놀자 대답해보세요 알겠어요? 헐크 너무 얌전해요 헐크 내려가고 싶지 너 내려가고 싶지 내려갔어 내려갔잖아 헐크 그래 probabil 이리 와 내려가면 지지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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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저희 매니저 오빠네 강아지입니다 아가예요 아직 몇 개월 됐지? 태연아 한지 얼마 안 됐어요 태연아 한지 얼마 안 됐어요 네, 남자예요, 헐큰 헐큰! 핥았어, 핥았어! 누가 핥으래, 어? 헐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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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짖어 너 목말르구나, 목말르구나 목말르자 목말르자, 헐큰! 목말라 강아지 맞아요 헐큰! 요렇게 목마른 거 같아요 오 또 뒷목 아 aqueles 그 엉덩이 너무 귀여워 엉덩이, chilli 아 귀여워! 목말랐구나 목말랐구나 턱 다 젖었어 턱이 다 젖었어 다 마셨어 다 마셨어 다 마셨어 야 귀여워 귀여워 이름이랑 생긴 거랑 되게 안 어울리지 않나요? 하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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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아직 자기 강아지인데도 모르는 것 같아 안돼! 안돼 안돼! 쿠쿠 보고 싶다 쿠쿠 근황사진 보여드릴까요? 쿠쿠 근황 쿠쿠 근황 아이쿠 쿠쿠 근황 쿠쿠 쿠쿠 하고 싶어 내려갔어! 또 어디있지? 또 쿠쿠 근황 쿠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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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쿠쿠 저랑 이렇게 쿠쿠 стал 살코 admett 쿠쿠 Powell 왜 왔어? 하이크 일로 와! 하이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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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거기 못나, 일로 와 일로 와! 일로 하이크! 안 돼! 안 돼, 하이크! 거기 안 돼, 일로 와! 일로 오세요! 이렇게 이렇게! 옳지! 맞아요, 저희 일주일 밖에 안 남았습니다! 그리고 그리고 너무 어색하다, 오랜만에 혼자 하니까 어떡해? 너무 어색! 하이크! 라이언 티 어... 어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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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 호그, 호그, 호그 네, 네 밥을 정제하고 있어요? 지금 촬영 대기하고 있어요 신났어 너 거기서 못 뛰어내려, 거기 높아 바보야 인스타 스티커 스포 아닙니다 그냥 여름 생각나는 뛰어내었어요? 여름, 반복이네 반복 여름 생각나는 스티커드를 모아서 썼어요 화보 아닌데 화보 아니에요 진짜로 이 머리 진짜 우아하게 이후에 처음 하는 거 같아 진짜로 우아하게 그때 딱 무대에서 딱 한 번 하고 뮤직뱅크 나 기억나 회색 가디건에 채끄 치마 입은 날 그날 딱 한 번 하고 처음인 거 같아 저는 고양이도 좋아요 강아지도 좋아요 저는 고양이도 좋아요 강아지도 좋아요 강아지도 좋아요 귀여워 너 뭐야 너 근데 또 내려가려고 그러지 나를 이용했어 궁뎅이 어떻게 해 너도 궁뎅이 미남이구나 쿠쿠도 궁뎅이 이쁜데 내려가려고 또 또 그래 자유를 만끽해라 펑트했어 제목이 헐크랑 V LIVE 해서 헐크입니다 헐크입니다 아이언맨 좋아하는데 왜 이름 헐크를 제가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저는 공포영화 잘 못 봐요 티저 영상 다시 나오는지 모르겠다 오늘의 입술은 무엇입니까? 잘 모르겠어요 왜였지? 헐크 깍탈스럽지 않아요 엄청 착해요 개모임 해주세요 아니 한국입니다 인스타에서 지오랑 어디 갔어요? 비밀이에요 어 맞아요 조금 화장법이 바뀐 것 같아요 오늘 무슨 컨셉이죠? 바뀌었어요 예 예 예 무슨 촬영인지 말해줄 수 없어서 설명할 수 없어요 조금